한글자막 by 한효정 없으리로다 그 권아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불가도 인도하시려 보다 내 영혼 곳에 시키신 것 자기 이름이여요 그의 길로 인도하시려 보다 내가 사망의 눈침한 골정이 다 늘지 않고 해를 보려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 나의 평생이 선하신다 인자하시니 나를 가르리니 내가 여워지니 내가 여워지니 내가 여워지니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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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